자 먼저 소개해 드릴께요 Blizzard Entertainment의 온라인 테크놀로지의 부사장이신 Rob Bridenbacher Thank you Please give me a big welcome 자 다음은 Blizzard Entertainment의 Starcraft 2 Production Director이신 Chris Sigety 자 다음은 Blizzard Entertainment의 국가시야 공부 대표이신 한정원님 큰 박수로 맞으세요 한정은 Regional Managing Director Northern Malaysia입니다 자 다음은 오늘 이 자리가 있기까지 가장 큰 도움을 주신 대한항공의 서영원 대표이사님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서영원 국세필의 Vice President of Korea 자 다음은 엔비디아 코리아의 이영덕 지사장님 큰 박수로 맞으세요 이영덕 엔비디아 코리아의 General Manager 다음은 손호봉 최신규 대표님께서도 자리에 참석해주셨습니다 큰 박수로 맞으세요 최신규 CEO 손호봉 다음은 그랜책의 대인식 대표님 큰 박수로 환영해주세요 대인식 CEO of graphic 마지막으로 한국장학재단의 김은성 상무이사님 김은성 상무이사님 그렇습니다